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한 명 더 끼어들어서 누구 하나는 지독하게 다쳐야 끝나는 관계 형아예요 찝찝하게 삼각으로 얽힐 일 있는 거야? 그 상처는 뭐야? 별거 아냐, 그만 물어봐 말해! 나 주호 선배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 이라리 씨 네? 성준아 이라리 너도 모르겠어 김혜진 씨 좋아한다고 제 마지막 부탁은요? 이건 대체 좋은 채가 뭐야? 내가 다 말할게, 성준아 성준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를 보며 비웃고 있어 난 마치 제인처럼 번호해 넌 오늘 떠올라 넌 오늘 떠올라 소리를 질러고 왜 하지 않지? 내가 어디까지 참아지고 있나 해? 얼마나 가? 사진 한 점 더 남기지 못한 지 마지막 순간 그만 물어보라니까 우린 나만 생각해 좋아 그럼 나 지금 쳐다볼 거한테 가진다고? 미안해 절 살길 바래 미안해 다 얘기하고 사과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마 뭐? 성준아 속여서 미안해 걔는 없는 거야 나 이렇게까지 오래 끌 생각 없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까지 참아 못했던 말 그래 미안해 내가 부족해 이런 구질구질한 일방통에 그냥 끝내는다 나한테도 기회를 줘 나한테 다 패턴 무장난 사람 만났길 바래 미안 미안 지켜죽지 않는 끝 때문에 잊어버린 장훈아 니들 수행이 Tal군 걸어한 기분으로 바륽어 터빵 그만큼 아이킬 바래 저분이 없애야던 그였어 이제는 어루엔 거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맘에 거절했던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미안하다 자식은 사람은 아김들이 아까들어 자식은? 뭐든 그들이 아까들어 자식은 심각한다는게 제발 글쎄